이번 영상은 중단원 마무리 문제와 수능 실전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단원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보면요 일단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뭘 먼저 봐야 된다? X축과 Y축을 먼저 봐야 된다 시간 위치 그래프네요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 0인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B라고 하는 물체는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데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선 기 그래프에 기울기가 속도죠? 시간분의 위치니까 그럼 A같은 경우에 속도가 점점 점점 느려지는 운동 반면에 B라고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0에서 T2까지 평균 속력은 시간 중간 과정 필요 없이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같고 결국에 나중에 위치가 똑같으니까 A와 B가 같고요 T1일 때 A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T1일 때 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어? A는 느려지고 있었죠 느려지는 이유는 뭐야? 가속도의 방향이 뭐여서? 반대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이동 방향보다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느려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힘이 작용했겠다 가속도의 방향도 반대다 그 다음에 B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다 풀어보진 않을 거라 선생님 풀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다리 입구까지 200m 그래서 입구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10m per second 그 다음에 끝에 20m per second라고 하네요 그럼 정지해 있던 무채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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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고 처음에 속도는 0에서 출발을 해서 쭉 할 텐데 얘가 T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몇인 거야? 10인 거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20이 되었을 때 20이 되었을 때 다리 끝에 도달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여기 어느 시간이 지나 속력이 10이 될 때까지 이동거리 있죠? 여기 이 이동거리가 몇이다? 200m다 그 다음 반면에 여기 10이 되고 나서부터 여기 20이 될 때까지 여기에 이동거리가 몇이다? 다리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속도를 먼저 구해볼 때 저기 200m가 됐을 때 10m 퍼 세컨드니까 어 여기 노란색 부분 왼쪽으로 바꿔 볼까? 얜 넓이가 어 t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한 게 200이네요 그럼 t는 40초가 될 거고 맞아? 그럼 시간이 40초 40초일 때 속력이 10이 됐으니까 이때 기울기가 뭐가 돼?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니까 기울기는 40초 동안에 10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0.25이다가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다리 구간의 길이 여기서 0에서 10초 되는데 40초가 걸렸대 그러면 20 10만큼 더 증가하는데 또 40초가 걸리니까 여기가 80초겠죠? 그리고 여기 다리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 더하기 20 곱하기 40 10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다리 구간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30 곱하기 20이니까 600미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출발해서 출발해서 입구 다리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몇 초로 그죠? 우리 40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 나와요 싹 다 나옵니다 싹 다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네? 시간이 없네? 그럼 어떤 공식사라 선생님이 일단아 Bng을 이용하면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0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200m 따라서 따라서 a가 4분의 1로 똑같이 나올 거고요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구간 길이 다리 구간의 거리를 x라고 하면 똑같이 시간은 모르잖아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은 2as를 이용하면 400 마이너스 100은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거리 x 그러니까 300은 2분의 1 x 따라서 x는 600 이런 식으로 해서도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디귿 시간은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조건이긴 하겠지만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초록색 글씨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7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이게 좀 수학 함수 그래프 문제? 좀 이런 느낌이어서 푸는 의미가 없습니다 푸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역 세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알짜임은 모두 0이다 세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알짜임은 모두 0이다 왜? 맞지? 왜?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데 알짜임이 있지 않겠지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항상 세 개짜리는 가운데 거 먼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양쪽 끝에서부터 그럼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여기서 A가 이렇게 쓰지 말자 끝으로 쓰자 여기서 여기 화살표 A가 B를 누르는 힘은 몇이냐면요 30뉴턴이에요 글쎄 작아서 안 보일라나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가 여기서 A가 B를 누르는 힘은 A의 중력이 될 거고 30뉴턴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A를 떠받 치는 힘도 몇이야? 떠받치는 힘도 30뉴턴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음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건 C로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C가 두 가지로 나눠서야 되는데 C의 중력은 50이겠지만 C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100뉴턴이야 왜? 내가 내가 바닥을 누르는 거는 50뉴턴인데 내가 딴 걸 업고 있어 그럼 더 무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요 이렇게 A, B, C가 하나의 물체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kg짜리가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C가 바닥을 책상을 누르는 힘은 C 하나만의 중력을 하면 50인데 C가 책상을 누르는 건 10kg짜리를 누르는 힘이랑 똑같아요 그럼 따라서 따라서 책상이 C를 받치는 힘도 몇인 거야? 100뉴턴인 거지 니은 맞죠? 네 그 다음에 C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작용하는 중력의 힘은 평형관계이다 이거 먼저 보면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20뉴턴이에요 그래서 C가 B를 떠받치는 힘은요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B가 C를 누르는 힘하고 똑같겠죠 B가 B가 C를 누르는 힘 근데 B가 C를 누르는 힘은 B가 A를 업고 있어 업고 있다 업고 있다 업고 있다 뭐 아무튼 A의 무게까지 같이 C를 누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B가 C를 누르는 힘이 50뉴턴이에요 A 것까지 합쳐서 따라서 C가 B를 떠받치는 힘도 50뉴턴이야 그럼 아예 다르잖아 그럼 평형도 작용 반작용도 아닙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57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면요 15번 문제 얘는 시간 운동량 그래프니까 여기서 첫 번째 기울기는 힘이다 알면 좋고 몰라도 풀 수는 있고 그 다음 얘를 시간 뭘로 바꿔라 속도 그래프로 바꿔라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네 질량이 3kg니까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지 질량 곱하기 속도 조 운동량이 30이라고 하는 얘기는 속력이 10이라는 얘기고 40이라는 얘기는 아휴 3분의 40이네 2초 이때 10이고 4초 이때 3분의 10이네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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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2초 2초 동안에 받은 알자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 위에 기울기 위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2분의 30은 15뉴턴이니까 바로 15뉴턴이 맞다라 해도 되고요 요기 밑에 그래프에서 얘는 가속도가 5m 퍼 세컨드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가 5m 퍼 세컨드 제곱 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f는 m a 이용해서 3 곱하기 5는 15뉴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3m 퍼 세컨드 제곱 아니죠 밑에 그래프니까 가속도 나오죠 5m 퍼 세컨드 제곱 기울기 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에서 기울기는 기울기는 가속도 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의 크기는 뭐의 변화량 이다 운동량 의 변화량 이다 40에서 30에서 40 됐으니까 나중 빼기 처음은 10 뉴턴 세컨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순찰차 어떤 도주하는 차량 이렇게 있어요 얘가 40m 퍼 세컨드로 달리는데 얘가 딱 추월한 순간에 여기에 있던 무슨 차가 경찰차가 처음에 정지했는데 5m 퍼 세컨드 제곱의 등 가속도 운동으로 갑니다 얘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얘는 정지하고 있었어 얘가 땅 하고 가자마자 딱 출발 지점이 똑같은 거지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 라고 하면 빨리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40m 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쵸 얘가 따라잡아야 되는 차 근데 순찰차는 어떻게 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겠지 계속 점점 빨라지겠지 근데 얘네 가속도가 몇이야 가속도가 5m 퍼 세컨드 제곱이네 그럼 얘네가 어느 순간 T초가 됐을 때 뭐가 똑같다라는 거야 이동거리가 똑같아야 순찰자가 자동차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겠죠 T초일 때 그럼 뭐가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순찰차가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는 거야 사각형 너비랑 삼각형 너비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 그냥 달리던 자동차 40T T초라고 그러니까 40T는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랑 똑같네 이 삼각형 너비랑 이 삼각형 너비 Y축이 몇이야 Y축 가속도가 5라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5라는 얘기는 얘는 1초에 5m 퍼 세컨드씩 빨라지는 거니까 T초 후속도는 T초 후속도는 5T 아닐까 그럼 Y축이 Y값이 5T겠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병 곱하기 높이 T 곱하기 5T 곱하기 2분의 1 맞아 그럼 얘는 2분의 5T의 제곱 마이너스 40T는 0 그럼 5분의 2로 곱하면 T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16T는 0 그럼 T는 T는 T 마이너스 16T는 0 또는 16 처음에 당연히 만나는 거고 0초가 아니겠죠 몇 초야? 16초가 정답이 됩니다 2차 방정식 정도는 풀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본격적으로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볼 텐데 화학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능 실전 문제 풀어줄 때 많이 어렵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이해 안 가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녹화된 영상이니 다시 돌려보기 돌려볼 수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고 돌려보고 하면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네 그럼 얘는 어떻게 운동한다는 거야? 맨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거지 이 뒤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0까지 갔다가 다시 D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어요 0에서 T까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기울기가 기울기의 크기가 크기는 증가하고 있죠? 속량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증가 속도였으면 감소한다 할 수 있는데 속력이잖아 절대값이지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그 다음에 0에서 2T까지의 속력을 물어봤네 평균 속력 어떻게 해? 총 걸린 시간 2T분의 3D가 맞겠죠? 왜? 2D에서 0 갔다가 다시 D까지 갔으니까 총 3D 움직인 거 맞지? 그 다음 T에서 2T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고요 5번이고요 3번부터가 이제 좀 시작이에요 풀이 쓸 게 많아 봅시다 공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럼 문제부터 A가 10으로 통과하는 순간 B가 출발을 했는데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은 순간 A는 B보다 20m 앞서 있다 근데 둘이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각각 A와 2A다 그러면 A같은 경우에는 1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나중에 V가 됐습니다 B같은 경우에 0에서 출발해서 가속도가 더 큰 운동을 하고 나중에 B가 됐어 그치? 그럼 여기 T라고 하자 T 나온 조건대로 좀 풀어보면 얘가 A고 얘가 B죠 그럼 A 가속도 A의 가속도는 T분의 V-10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T분의 V 근데 이게 몇 배래 A의 가속도는 A 두배 한게 B의 가속도죠 A의 가속도가 A고 B의 가속도가 2A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의 가속도 두배 한거가 B의 가속도는 똑같다는 얘기네 따라서 T분의 2V-20은 T분의 V니까 TT 약분하고 2V-20은 V 그럼 따라서 V는 20이 되네요 2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사이에 이동거리가 며칠에 변이 차이가 20미터네 그러면 여기서 B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A가 이동한 거리 빼면 며칠하는 거야 20이라는 거네 그래 이 그래프에서 어디 부분이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여기 부분의 넓이가 뭐냐면 여기가 A변이 빼기 B변이지 이게 몇이래 20미터래 그치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얘는 1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은 20이네 그럼 OT는 20 따라서 T는 4네요 맞아 그럼 T는 4네 그러면 여기서 두 자동차가 통과한 순간부터 송려에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4초이다가 맞죠 맞아 음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V를 구하 V도 구했고 V도 구했고 T도 구했으니까 다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볼까 V가 20이잖아 20이잖아 그럼 가속도 A의 크기는 A가속도가 A죠 그러면 T도 4초라는게 나왔으니까 A는 어 A는 시간 T분의 V-10 이었으니까 4분의 20-10 해서 4분의 10은 2.5m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죠 기억 틀리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왜 이건 뭔가 처음 보는 새로운 느낌이지 2m 퍼 세컨드 12m 퍼 세컨드로 동시에 통과한 호터 A는 등가속도 운동 B는 등속 직선 운동 한다 10초 후에 S만큼 떨어진 지점 동시에 도착 하였다 뭐 나도 뭐 기억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래프 그리자 몇초 후에 10초 일대 B는 등속 운동 12m 퍼 세컨드 등속 등속 운동 하죠 누가 B가 그럼 S는 자연스럽게 120m 라는게 나오는거 아니야 왜 12m 퍼 세컨드로 B가 10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그치 그럼 A가 10초 만에 얘랑 거리가 똑같아야 되네 그럼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2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빨라지 않았을까 음 나중에 이렇게 빨라지 않았을까 몰라 여기를 V라고 하자 그럼 이때 여기 요 넓이가 몇이라는거야 똑같이 120여야겠죠 요기 한번 넓이 구해보면 2 플러스 V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은 120 그러면 C 플러스 OV 는 120 OV 는 110 V 는 22 m 퍼 세컨드 그럼 얘네 가속도 A는 시간 시간 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니까 10초 분의 22 마이너스 2 가속도 A는 2네 뭐야 2번 쉽자잉 그럼 속도 가속도 여기까지 뉴턴 운동법 지구로 가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이건 역학자 에너지로 푸는게 더 쉬웠던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학자 에너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거라 A와 B의 높이차는 1m이다 나는 운동하여 당연히 내려가겠지 그럼 얘가 밑으로 몇 뉴턴 30뉴턴 얘는 밑으로 20뉴턴 작용할 거니까 총 R자 힘 몇 R자 힘은 오른쪽으로 10뉴턴 10뉴턴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 두번째 가속도 가속도 질량 분의 힘 총 몇 킬로 5kg 분의 힘 10뉴턴 즉 2m 퍼 세컨드 제곱 그럼 얘는 아래로 2m 퍼 세컨드 제곱 얘는 위로 2m 퍼 세컨드 제곱 그럼 R자 힘 구하면 얘는 4뉴턴 얘는 2,3은 6뉴턴 가속도의 크기는 1이 다 틀리죠 2미따 그 다음 나의 순간에 두 물체의 속력은 조금 있다고 하고 디귿 먼저 나에서 실의 작력의 크기는 24뉴턴 이다 봅시다 지구가 B를 30으로 당기는데 얘가 6밖에 못 느껴 왜 위로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24뉴턴 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순간에 물체의 속력은 봅시다 이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처음에 둘 사이 거리가 1미터 였어 근데 얘네 둘의 높이가 같아 졌 대 그렇다는 얘기는 A는 0.5m 위로 올라가고 B는 0.5m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야지만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가속도가 가속도가 2m per second 제곱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둘 중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을 모르잖아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은 2as 공식 이용하면 처음 속도 0입니다 v제곱은 v제곱 빼기 0이니까 v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 0.5m 그럼 v제곱은 2 v는 루트 2m per second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b가 연결해서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2초가 지나 끊어졌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질량은 2kg이다 뭐지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한번 해보면 얘가 2kg 인데 얘는 몰라 그쵸 근데 끊어지고 나서 2kg짜리 얘는 가만히 있는데 f제로로 가는데 얘가 어 점점 b는 점점 빨라지네 끊어지고 나서 왜 힘이 작용하니까 그럼 세웁시다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 몇이에요 1m per second 제곱 2분의 2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 그 다음에 2의 4초까지 a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때 a의 가속도는 0입니다 힘이 작용했다 안했다 안했다 반면에 b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는 여기 기울기 구해봐 2분의 4 이때 b의 가속도는 4m per second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냐 가속도 가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내가 가속도를 구했잖아 근데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f는 m a니까 a는 m n분의 f 에요 그럼 첫 번째 0에서 2초까지의 가속도는 1m per second 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 a는 n분의 f 즉 1m per second 제곱은 a의 질량 2 더하기 b의 질량 분의 f 제로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 4초까지는요 가속도가 누구 것만 b 것만 해보자 b b가 4m per second 제곱이잖아 그럼 따라서 힘은 똑같으니까 b분의 f 제로는 4m per second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왔네 얘랑 얘랑 그러면 얘 첫 번째 식 이용하면 e 플러스 b는 f0 그 다음 얘는 4b는 f0 그럼 f0에다 대입하면 두 개 연립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죠 그럼 e 플러스 b는 4b 그리고 e는 3b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미안 얘들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얘 가속도 4 아니잖아 다들 눈치채고 있었죠 아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못돼 얘 2초 분에 6 마이너스 4니까 6 마이너스 2니까 2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지 미안하다 그럼 2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거 2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니까 어 창피하고 미안하다 미안해 첫 번째 식 데리고 오면은 2 플러스 b는 f0고 얘 2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지 그럼 2b는 f0 그러면 넣으면 연립할 수 있죠 2 플러스 b는 2b 여기다가 b는 2k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b가 2kg이 나오니까 b가 2kg이 나오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b에다 2대입하면 f0는 f0는 4뉴턴이 나오겠지 b의 질량은 2kg이다 맞구요 f0는 4뉴턴이다 맞구요 a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6미터 더 크다 음 음 그리고 2초까지 요 문제는 2초까지는 똑같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b가 더 빨리 가니까 여기서 b의 이동거리는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가 b의 이동거리구요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가 a 이동거리니까 얼만큼 더 멀리 있는지는 b 빼기 a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겠네 여기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면 몇이야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네요 4네요 그쵸? d가 틀리고요 3번입니다 미안해 선생님 계산을 잘못해서 7번 문제 봅시다 요것도 헬인데 문제를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대강 근데 이거 선생님이 영상으로 문제 풀어주다 보니까 좀 읽어 문제 읽어주고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 문제 좀 안 읽으셔도 돼요 어 그림 보면 다 나오잖아 그림 설명해준 건데 뭐 굳이 시간 아깝게 읽고 있냐 c의 질량은 2kg다 음 그 다음에 f를 f로 잡아당겼더니 뭐하고 있었대? 정지 그래서 뭐 나타내는데 일단은 a의 질량을 akg이라 할게요 b는 bkg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지금 현재 정지하고 있으니 중력가스도는 1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얘네 둘의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a 플러스 f는 10b 플러스 c꺼 20 이거랑 똑같다는 거네 첫 번째 공식 나오죠 첫 번째 공식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로 가서 보면요 a를 딱 놨더니 가속도 운동을 하네 가속도 몇이야 5m 퍼 세컨드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해요 왜 2분의 10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지점에 갑자기 바뀌었어 왜 여기가 뭔 거야 c가 바닥에 닿은 거야 그럼 이때부터는 뭐랑 뭐밖에 없어 a와 b만 있네 근데 여기 무슨 운동해 아 가속도가 0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렇다란 얘기는 뭐죠 뭐죠 힘이 0이다 그러면 c가 닿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a밖에 없고요 여기에 b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힘이 0이래 아 a의 중력하고 b가 당기는 중력하고 크기가 어떻다 얘네 두개가 같다 아 같지 않다라 얘네 두개가 같다 그럼 따라서 10a는 10b다 그럼 따라서 a는 b다 a와 b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와 b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세웠던 첫번째 식에다 대입해보면 뭐가 나와 f는 20N이었다라는 첫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니은 해결 니은 해결 그치 이게 실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 나왔었는데 그걸 조금 쉽게 변형해둔 문제야 완자라서 완자라서 좀 쉽게 해둔 거야 실제 학교 문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요렇게 오른쪽 그래프처럼 가속도가 두개인 구간으로 나뉘어요 여기에 첫번째 구간 얘를 기역구간 니은 구간 이라고 했을 때 기역구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니은 구간을 이용한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역구간 기역구간에서 가속도는 5m 퍼 세컨드 제곱이란게 나왔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m분의 f죠 f는 ma니까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하고 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거냐 m분의 f 5m 퍼 세컨드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질량 2kg 분의 r자 힘은 몇이야 r자 힘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20뉴턴 빼기 10b 아 더하기 10b 빼기 10a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른쪽으로 20뉴턴 오른쪽으로 10b 왼쪽으로 10a 그러니까 빼줘야지 a는 방향 반대니까 근데 a랑 b가 똑같다며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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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어떻게 되는거야 a랑 b랑 똑같으니까 2a 플러스 2 분의 20은 5가 되네요 그러면 이왕해주면 10a 플러스 10은 20 10a는 10 a는 1 그럼 b도 1 ab의 질량의 합은 2 그 다음에 1초일 때 q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뭐야 p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 뭐야 같은가 봅시다 가속도 5죠 그러면 가속도가 5니까 c는 2kg짜리잖아 그 다음 얘도 얘는 1kg짜리잖아 얘가 가속도가 밑으로 5m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 그러면 어 그 여기 부분만 그린거야 a도 그리자 그래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a가 있어 음 그리고 얘는 가속도가 5니까 얘는 c에 작용한 알짱이 몇이지 10루턴이죠 근데 얘 작용하는 중력이 몇이야 밑으로 20루턴 작용하는데 얘가 10루턴밖에 못 느끼네 아 그럼 여기 뭐야 여기 q q 위로 잡아당기는 q는 몇인거야 10루턴이네 q가 잡아당기는거 10루턴이라는거 하나 나왔죠 음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음 b같은 경우에 양쪽거 3개 달려있으면 양쪽거라 그랬지 양쪽거 a껄로 봅시다 뭐 b꺼 봐 여기서 해도 되긴 하는데 a껄로 봅시다 a 몇키로죠 얘 1키로그램이죠 그러면 얜 가속도 얘도 마찬가지 위로 5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네 그럼 얘는 아래로 중력이 10루턴만큼 작용하는데 얘 알짜임은 1 곱하기 5에서 5루턴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때 실의 장력은 몇인거야 실의 장력은 중력이 아래로 10인데 얘가 위로 오네 실의 장력은 15루턴이네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 15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p죠 p도 몇루턴이야 15루턴으로 똑같은거지 맞아 그럼 p15루턴 나왔네 그러면은 p가 당기는 힘과 q가 당기는 힘이 같다 했으니까 디귿 틀리구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방식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요걸 할 줄 아는게 중요해요 첫번째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문제에서 요걸 유치할 수 있어야 되고 두번째 요기 구간별로 가속도 5고 가속도가 요기는 0이다 그래서 a와 b의 질량이 같다 이용해서 f가 20루턴인거 구하고 그 다음에 기역구간 이용해서 가속도 5미터 퍼 세컨드 인거 이용해서 a와 b의 질량 구하고 그 다음에 제각각 대입해서 해보는 것 까지 넘어갈게요 8번 문제에서는 뭐 그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속력 부위로 운동하고 있다 a와 c의 질량은 각각 m3m이다 그럼 b의 질량은 몇이냐 b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일정한 속력 부위로 운동한다 그럼 얘는 알짜 힘이 0이다 까 이게 바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힘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일정한 속력이면 힘이 작용 안한거야 그럼 왼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오른쪽 당기는 힘하고 똑같아야 돼 얘가 중력 각도가 10이니까 얘가 30m 으로 작용하고요 얘는 밑으로 10m으로 작용해요 그럼 얜 밑으로 몇 작용해줘야돼 20m으로 작용해야지만 얘가 뭐가 똑같은거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거야 그럼 b가 몇킬로야 2m 됐어 2m 됐다 그치 그러면成 장역구에 보면은 c 입장에서 중력이 30m인데 얘가 등속 직선운동 힘이 0이래 얘 위로 30m 그럼 P도 몇이야? 30M 그 다음에 양쪽 거 먼저 하라고 그랬지? 가운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B 입장에서는 밑으로 20M 작용하는데 얘가 등속 직선 운동 I자임 0이래. 위로 20M 그럼 아래 두도 20M일 거 아니야? 그럼 P와 P가 A를 Q가 A를 같다 틀리죠? P가 A를은 30M Q가 A를은 20M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 G G가 중력 가속도죠? G는 10이니까 그래서 20M 그럼 EMG이다? 맞죠? I자임 0이 되니까 Q가 B를 당기는 힘 그 다음 지구가 B를 Q가 B를 지구가 B를 A가 C를 그 다음 B도 C를 무슨 관계? 평형 관계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10번, 11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A, B, C의 질량은 각각 M, M, E, M이고 각각 뭐 L만큼 떨어져 있다 각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가 된다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럼 봅시다 A가 E, V B가 V C가 V 그럼 얘가 이쯤에서 충돌을 했겠지 중간부터 살짝 오른쪽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언제 충돌할지 까진 모르겠지만 충돌했을 때 얘는 얼만큼 이동했을 거냐면 얘가 이쪽으로 3분의 1 L만큼 이동하고 얘가 이쪽으로 3분의 2 L만큼 이동했을 거야 이걸 유추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그 시간 동안 3분의 1 L만큼 이동했을 거야 맞아? 그럼 충돌을 했네 충돌한다면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그럼 A와 B가 충돌하면요 운동량 보존법칙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2MV 플러스 마이너스 MV 그럼 따라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MV 그럼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잖아 충돌 후에는 2M 곱하기 V 프라임 속력이 몇일까? 속력이 몇일까? 속력이 몇일까? 아 충돌 후에 얘네 둘은 여기서 충돌을 한 다음에 A와 B가 붙었겠죠? A와 B가 붙어서 한 번에 오른쪽으로 2분의 1 V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네 이거 기억 틀리죠? 그 다음에 얘가 D급 먼저 해보면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사이 거리가 몇이야? L이에요 L 속도가 누가 더 2배야 C가 더 2배지 그러면 A랑 B 덩어리가 여기로 3분의 1 L만큼 갈 때 얘가 이쪽으로 몇일 가는 거야? 3분의 2 L 가서 만나는 거야 즉 여기 L 지점에서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한덩어리는 M C와 X는 L에서 충돌한다 D급이 맞고 그 다음에 충돌한 후 충돌 전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몇이냐면 운동량의 합이 덩어리 A, B 덩어리는요 어 E MV예요 얘가 MM하고 2분의 1 2분의 1 V로 가니까 이때 운동량은 MV고 얘가 C가 왼쪽으로 올 때 얘는 질량 EM이고 V니까 EM이고 V니까 얘는 왼쪽으로 음 마이너스 2M V야 어떻게 더하면 몇이 되지? 마이너스 MV지 그러면 합쳐져서 3M짜리가 M 마이너스 MV여야 되니까 얘는 3분의 1 V로 이동하겠네 음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한다는 틀리죠? 정답은 2번 11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충격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모의고사 문제 살짝 변형한 거야 여기서 0 3V0 2 마이너스 2V0 T0 3T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충격량은 뭐분의 뭐다? 아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첫번째 충격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3MV0 빼기 0이네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3MV0 가 맞죠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는 두번째 충격량 보다 더 크다 두번째 충격량 은 몇인데 첫번째는 3MV0 가 나왔잖아 그럼 두번째는 두번째는 마이너스 2MV0 빼기 3MV0 니까 마이너스 5MV0 근데 크기죠 크기 그러니까 나에서의 충격이 더 크죠 두번째 충격량은 여기다 크죠 니은이 맞구요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 여기서 충격량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량은 위에 식 봐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서 힘 은으로 바꿔볼게요 선생님 힘은 힘은 원래 시간분의 충격량인데 얘네 다시 바꾸면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여기 첫번째 충돌에서 어떻게 돼 T0분의 3MV0 두번째에서는 3T0분의 5MV0 누가 더 커 음 문대중으로 봐도 첫번째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됩니다 나머지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문제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감안해서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안한거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고 돌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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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렵게 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조금 변형해둔거에요 조금 더 쉽게 변형해둔게 이런 문제야 그래서 실제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어 어 이거 정도는 여러 번 돌려보더라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이상 마칠게요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